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부동산 TV의 한현 부동산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BDS 채널 첫 촬영하셨었는데 어떠셨어요? 주위 반응이?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긴장하고 있다고 긴장 좀 풀으라고. 아 네. 오늘 두 번째 영상 같이 촬영을 해주시는데 조금 덜 긴장되시나요? 조금 그나마 더 낫네요. 네.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서 같이 채널을 컨텐츠를 준비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가장 기본적이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손님분께서 부동산을 사시려고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손님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본인이 만약에 체이스뱅크나 웰스파고 아니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은행들, 메이저 은행들을 갖고 계신다 하시면서 말씀 끝에 이 은행들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더 싼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세요. 전화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렌더와 은행과의 차이점은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딱 대답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차이점은 디파지토리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융자 상품은 다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서 소속돼 있으신 페어웨이 에셋 회사죠. 융자 회사. 이런 융자 회사 간에 차이점은 없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같은 경우는 예금치, 디파짓을 받냐 안 받냐.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융자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팬이 프레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융자 그 기준 심사도 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팬이 프레디에서 나온 융자 심사 기준을 마치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셨던 렌더랑 이런 페어웨이 에셋 같은 렌더죠? 그렇죠. 렌더랑 다른 타 회사, 브로커 간의 큰 차이점 혹은 손님들 입장에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의 장단점 같은 게 있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브로커와 렌더의 차이점은 굉장히 간단해요. 한 회사가 클로징부터 펀딩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렌더라고 하고요. 브로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베스터가 있어요. 인베스터 은행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게 벤커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고 웰스 바이브가 될 수도 있고 페어웨이 에셋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제3자의 컴파니에서 클로징과 펀딩을 브로커 대신해서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렌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 상품, 돈을 직접 빌려준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직접 펀딩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페어웨이 에셋, 지금 뭐 치윤석 전문, 융자 전문님께서 소속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펀딩을 해주시고 그렇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회사 혹은 투자은행 인베스터라고 하기도 해요. 네. 인베스터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손님 입장에서는 적용받는 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은 없고 이제 클로징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로징 타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클로징을 12월 24일에 해야 된다면 이제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3자를 통해서 클로징을 하고 펀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클로징 날짜를 맞추시는 건데 제일 중요하죠. 네. 이게 클로징이 조금 다소 딜레이 될 수 있다. 늦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펀딩을 직접 하지 않고 제3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런 클로징 시간을 맞추냐 안 맞추냐 이런 부분 외에 손님 입장에서는 이자율은 어떨까요? 만약에 렌더를 통해서 융자를 받으실 때랑 브로커를 통해서 받으실 때랑 이자 적용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렌더일 경우에는 마진이라고 하죠. 이제 이자도 어떻게 보면 이자에 마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마진은 또 회사의 수입과 또 직격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렌더일 경우에는 그 마진율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브로커 컴파니일 경우에는 그 마진율이 제3자 그러니까는 인베스터와 계약을 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30년 고정에 2.625를 같은 코스를 했어요. 코스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진율이 자유롭기 때문에 손님한테 굳이 디스칸 포인트라든지 오리지네이션 차지라든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이자일 수도 있는 거죠. 마진을 저희가 자유롭게 조절을 하니까 브로커의 경우에는 마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 디스칸 포인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에 계약하는 마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렌더 같은 경우는 직접 펀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조정, 마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룸이 더 있다. 저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네. 반면 브로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인베스터랑 정해진 그런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유돌이라든지 그런 룸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들마다 마진율을 적용이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회사들마다 디스칸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것 중에서 디스칸트 포인트라든지 다른 오리지네이션 fee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손님들께서 연락을 오실 적에 이자율을 보면 저희가 광고를 많이 받잖아요. 네. 광고를 받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밑에 보면 APR rate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자율만 보실 건지 APR을 보셔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이제 좋은 조건이라는 거를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팁을 주세요. 이자와 APR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낮은 이자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APR이 높으면 그 말은 즉슨 APR이 높으면 코스트가 이제 좀 더 나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리지네이션 차지가 1%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비용, 언더라링 비용 거기에 대한 그런 모든 비용을 APR로 하나로 정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보여드리는데 같은 이자를 2.5로 했을 때 APR이 2.6이냐, 2.75냐, 2.875냐에 따라서 이제 그 APR로 쇼핑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은 이자를 적용을 한다고 해도 한 회사 A라는 회사가 APR rate을 적게 주냐 네. B라는 회사에서 APR rate을 높게 해가지고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말은 이제 클로징 커스트. 그렇죠. 네. 클로징 커스트 비용이 더 많이 드냐 혹은 먼틀리 페이먼트에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먼틀리 페이먼트에서 차이는 이제 있는 부분은 PMI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PMI 같은 경우는 회사들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PMI가 보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몰기지. 그렇죠. 보험사인데 그 보험사들이 컴파니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는데 이제 높은 곳도 있을 거고 낮은 곳도 있을 거고 해서 PMI도 꼭 비교를 해보시는 게 페이먼트에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나 뭐 집 보험을 이렇게 샤핑을 하고 또 회사마다 이렇게 적용되는 보험료가 다르듯이 몰기지 보험 PMI. 네. 네. 이 PMI도 다르기 때문에 많게는 한 월 얼마 정도까지 다를 수가 있죠. 융자 금액이 한 30만 불이라고 가정하면 PMI 차이 때문에 100불에서 150불 정도 더 절약을 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이 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월 100불에서 150불이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운페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이제 적용하는 거는 미니멈 다운페이 5% 하셨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방금 뭐 최윤석 융자 전문님께서 설명 그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면은 이자율만 갖고 이 회사가 더 싸다 혹은 뭐 B라는 다른 회사가 더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그 인트러스트 레이트도 중요하지만 APR 레이트 그게 이제 곧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비용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PR을 적용하는 비용이 또 회사들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 비용 디테일을 론 에스티메이시 라고 하죠. 론 에스티메이시 론 에스티메이시 론 에스티메을 받아서 직접 비교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APR만 낮다고 이자가 좋은 이자 상품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가 않은 게 PMI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샵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만 보실 거냐 아니면 APR만 보실 거냐 혹은 먼틀리 페이먼트를 봤을 적에 이게 디테일한 각 항목마다 적용되는 또 회사마다 보험료가 책정되는 게 PMI 몰기지 보험료가 책정되는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서 전문인과 한번 상담을 하는 게 정말 적합한 융자 상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아서 비교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제가 론 에스티메이트를 드려서 타 회사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론 에스티메이트를 항상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류 그렇죠. 서류에 보면 되게 RMIs가 잘 돼 있어요 렌더 비용은 얼마, 변호사 비용은 얼마, 타이틀 비용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비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죠 네. 그래서 융자 샤팅을 하실 적에는 우선 그 레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론 에스티메이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그 항목, 항목당 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혹은 C라는 회사를 다 각각 항목별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게 비용이 발생되는 비용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내 먼틀리 페이먼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항목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한번 다 비교를 하셨을 적에 정확한 론 샤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자동차를 사시면 보통 한 3, 4만불짜리 사시잖아요. 네. 3, 4만불 사실 때에도 엄청난 비교를 하죠. 그럼요. 내가 어떻게든 차를 가격을 깎고 어떻게든 이자를 깎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4, 5만불짜리 차도 아닌 몇십만불짜리 집을 사시는데 그렇죠. 이런 융자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더군다나 또 융자 집 홈 멀기지 같은 경우는 최소 15년. 그럼요. 혹은 30년 동안 페이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게 뭐 융자 샤팅을 잘 하셨다. 정말 이런 게 찐으로 비교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융자 그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도 여기에 조금 관련해 가지고 좀 디테일한 항목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죠. 항목별로 이제 다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어떤 비용을 비교 대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방송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견적사 안에 항목별로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거 어떤 비용으로 어떤 항목으로 해서 이제 차지가 되는지를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저희가 좀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쉬었습니다. 내용도 쉬었고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 부동산 TV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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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